그럼 오늘 뉴스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굉장히 요즘 국내 경제에 관심이 많은 아시아나 인수의 본입찰이 마감이 됐고요. 지금 2파전 애견그룹과 HDC,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2파전인 것 같고 KCGI 강성분펀드도 본입찰은 들어왔는데. 거의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의미 없고요. 지금 HDC가 조금 더 유력하다는 단독 보도가 조금 전에 뜬 것 같아요. 6시 35분 발로 한국경제에서 단독을 했네요. 정부 관계자를 인용을 해서 HDC 컨소시엄, HDC가 미래에셋대우하고 했잖아요. HDC 아시죠? 여러분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루에. 아파트. 사실은 HDC 현대산업개발을 건설회사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 건설업을 하지만 사실 건설업계에서는 우리나라의 거의 유일한, 유일한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가장 큰 디벨로퍼다 이렇게들. 디벨로퍼는 뭐예요? 디벨로퍼 이렇게 시행도 하고 이렇게 무슨 개발을 하는 거죠. 그냥 수주해서 건설해 주는. 짓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떤 사이트를 개발한다 이런 뜻으로 이제 디벨로퍼다라는 그런 결칭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미래에셋대우도 여기에 참여했는데 위력하다고 하니까 연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여기가 위력할까? 당연히 비싼 가격을 썼다는 거죠. 통상 한 2조 어바웃 될 거라고 봤는데 HDC 컨소시엄이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한 2조 5천억 가까이 썼다는 거고 경쟁 컨소시엄인 애경 쪽에서는 애경하고 스톤브리치라는 FI라고 하죠. 이 P펀드가 다시 들어왔는데 여기는 한 2천억이 채 안 된다. 2천억이 안 된다고요? 2조. 2조가 안 된다. 그래서 한 5천억 정도의 입찰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HDC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낙살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 같고 KCI 컨소시엄은 이른바 전략적 투자자 자체가 없어요. 전략적 투자자를 우리가 줄여서 SI라고 하잖아요. 통상 M&A를 할 때 FISI라는 용어를 써요. FI는 Financial Investor 그러니까 재무적 투자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은행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지금처럼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데서 돈을 넣어서 투자 수익만 올리고 나가려는 그런 걸 FI, 재무적 투자자라고 하고요. SI는 전략적 투자자, Strategic Investor라고 해서 여기는 이 회사를 인수해서 뭔가 시너지를 내서 경영을 하려고 하는 데, 통상 SI라고 하는데 KGCI는 아시는 것처럼 한진칼 이대주주로 해서 펀드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HDC라든지 이런 데 애견그룹 같은 전략적 투자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거의 사실상 배제가 됐다는 게 소식통의 얘기고요. 어쨌든 이번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하게 되면 계열사인 에어서울, 에어부산, 아시아나 IDT 이런 자회사들도 한꺼번에 넘어가는 통매각 형태거든요. 그럼 보십시오. HDC 여기하고 미래에셋이 인수하면 어떤 시너지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시너지가 있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미래에셋은 호텔. 그렇죠. 그리고 HDC는 면세점 사업을 하잖아요. 하고 있어요? 용산에서. 그렇습니까? 신라랑 같이 하고 있잖아요. 아, HDC가? 그럼요. 용산 역사에 있는 면세점이 HDC가 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물론 신라랑 컨소시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면세점과 호텔을 있는 어떤 밸류체인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고요. 남아있는 절차를 보니까 본 입찰 소주를 받은 지에 인수 주관사, 그러니까 이번 매각 주관사가 크레딧 스위스라는 아이비인데 여기서 한 2주 정도 심사를 하고 우선 인수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다음 달 정도의 주식 매매 계약, SPA라고 통상 얘기를 하는데요. 계약을 맺어서 인수를 마무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한국경제신문의 단독 보도가 사실이라면 주인은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의 셋이 될 것 같은데 과연 이게 돈이 되는 비즈니스가 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퀘션마크가 있습니다. 통상 이런 큰 M&A에 있어서는 승자의 저주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금호 아시아나 그룹도 사실은 한 10여 년 전에 승자의 저주에 걸려버렸죠. 대우건설이라든지 지금 CJ로 넘어간 대한통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큰 돈도 없이 돈을 끌어들여서 저도 그 딜 구조를 봤는데 좀 말도 안 되는 딜 구조들을 짰더라고요. 너무 큰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대우건설이. 그러니까 대우건설을 경영해서 예를 들면 ROI 기준으로 한 30%, 40% 내면 유지가 되는데 한 10%, 15% 내서는 그 빚 갚느라고 그 이자 갚느라고 도저히 수익률이 안 나오는 구조로 대우건설 같은 것도 인수하다 보니까 승자의 저주라 이렇게 돼서 거의 그룹이 해체다는 게 아닙니까? 아시아노도 팔고 여러 가지를 팔아버렸는데 그런데 HDC가 그런 돈이 있냐 보니까 현금성 자산이 1조 1,700억 정도가 있고 뒷배에 미래셋 그룹이 있다 보니까 재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나오는데 AK홀딩스, 애경그룹 같은 경우는 사실 현금성 자산이 한 2천억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큰 레버리지를 일으켜야 된다라는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재무적으로만 보면 이거는 한국 면허는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서 또 심사를 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국적기라고 해외에 나가는데 이게 재무적으로 문제가 돼서 계속 문제 있습니다. 투다주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 항공 면허를 준 국토교통부에서도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무적 안정성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어쨌든 인수 대상인 아시아나항공 자체가 부채 비율이 660%나 되거든요. 660% 부채 비율이. 거기다가 아시아나항공이 빌린 비행기 비용 리스부채라고 하는데 이게 대부분 할부로 사는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1조 4,154억에 이르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아니군요. 리스부채라는 게 1조 4천억 정도에서 6월 말 기준으로 4조 2천억까지 급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과연 흑자를 낼 수 있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는 아직은 조금은 의구심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인수가 끝이 아니고 과연 HDC와 미래세트에서 자구책 그리고 향후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경영할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에 따르면 HDC가 유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상대 국가에 부과했던 고율 관세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사실상 1단계 합의 마무리한 거 아니냐. 무역전쟁이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좀 이른 시간에 그 얘기가 나왔죠. 속보로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단계적으로 똑같은 비율로 해서 미국과 관세를 축소하면서 궁극적으로 철회한다. 이렇게 합의가 됐다고 중국의 가오 펑 상무부 대변인이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당연히 미국에서도 뭔가 공식 발표를 했는데 공식 발표는 없고 중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지 한 10시간 정도 만에 백악관의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그거 맞다 이런 발표가 나온 거예요. 맞다고? 네. 그런 바가 있다. 그런 취지로 얘기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겠습니까? 야! 이러면 이제 주식 사야 되겠네. 주식이 급등을 했죠. 그런데 공식 발표가 아닌 데다가 로이타에서 장 마감 얼마 안 남겨놓고 백악관을 인용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게 공식 발표예요? 네. 그게 공식 발표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인용 보도죠. 인용 보도. 로이타에서. 네. 그런데 이제 로이타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보면 백악관 내부에서 이 관세 철폐만 발표하는 1단계 합의에 대해서 반대가 심하다는 거예요. 향후 협상에서 우리가 지재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데 관세만 어제도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관세만 다시 뒤로 물리는 건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는 거다. 왜냐하면 미국에 의해서 관세를 올린 건데 이 관세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을 것은 지재권이라든지 첨단산업에 대한 이런 거 금융시장 개방 또 환율 문제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딱 합의를 했다고 해버리면 과연 그 다음에 협상력이 있겠냐 이른바 협상의 레버리지를 우리가 잃은 거다라고 내부 참모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고 외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조언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바는 아니다 이렇게 보도가 됐고 그 외에 그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뉴욕의 3대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하락하면서 물론 전율 종가 대비해서는 올랐습니다만 이런 미중의 무역 관세 철폐라는 빅 이슈 큰 호재를 감안해보면 상당히 장중 하락 조정을 받으면서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 발표를 우리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금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15BP나 오른 1.96%를 기록했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거의 2%에 근접한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는 거죠? 장중에 그렇게 됐고요. 마감될 때는 9BP 정도 상승을 하면서 1.921 이렇게 마감됐는데 그 이후로도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격세지감을 느끼는 거죠. 10년 수익률이 2%에 근접했다는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시죠. 정말 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급하게 저게 미국채 10년물 차트인데요. 보시죠. 8월 말에 보시면 거의 바닥을 찍잖아요. 그다음에 쭉 올랐다가 다시 빠지다가 다시 전 고점 그러니까 9월 초 중반에 어떤 전 고점을 다시 돌파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미국채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2%는 넘어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차트 됐습니다. 채권 시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수급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수급이 예를 들면 이걸 1.5% 어간에서 10년물을 산 사람이라면 엄청나게 물린 거예요. 채권 투자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이제 손절이라든지 로스카시라든지 기본적으로 트레이드 단기 트레이딩 채권 투자자는 두 개로 나뉘거든요. 그냥 사서 쟁기는 장기 투자자가 있고 트레이딩하는 단기 투자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트레이딩 용으로 산 사람들은 로스카앗 한도에 적용을 받아요. 그런데 저게 10년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바닷건에서 산 사람들은 이미 로스카앗 한도에 들어왔을 거고 그러면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계속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그런 상황으로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가격대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 수익률이 2% 가까이 올랐다는 것은 주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으로 그러니까 안전 자산에서 위험 자산 쪽으로 바뀌어나가는 그런 호재로 봐야 되는데 과연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까지 주식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일 것인가. 기억을 되살려 보면 작년 초 2월 무렵에 주식이 폭락을 한 번 한 적이 있잖아요. 작년 2월. 그렇죠. 기억나시죠? 우리가 신도한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금리가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주식이 곤두박질을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 말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대 언저리까지는 오히려 안전 자산에서 위험 자산으로의 이런 이전 효과,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주식이 랠리를 할 수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저 수익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어떤 폭등 양상이 전개가 된다면 그것은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 좀 불안한데 이거?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금리가 이렇게 막 올라가면. 그렇죠. 예를 들면 보세요. 지금 2% 근접인데 미국채 10년짜리가 3% 됐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주식하고 싶은 생각이 또 사라질 거 아니겠어요? 뭘 그래. 미국채 10년짜리 사놓으면 10년 만에 3%씩 연의 3% 꼬박꼬박 들어오면 복리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엄청나잖아요. 그냥 나 이거 살란다. 이런 자금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주식장에 대해서 과연 이 주식장의 밸류에이션은 맞는 건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워낙 장기간에 걸쳐서 금리가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 금리가 반등하는 거를 주식장은 호재로 받아들이지만 과연 이게 어느 선 레벨을 넘어가는 수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속도로 오르느냐에 따라서 주식장의 호재가 다시 부담스러운 악재로 이렇게 바뀌어 나갈 수 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보시자고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2% 초중반까지는 사실 조금 조금씩 오른다면 그런 염려는 많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저 미국채 수익률의 급등은 그냥 일방적인 호재로만 받아들이는 것도 조금 조금씩 부담스러운 레벨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어제 벌어졌는데 참고적으로 이렇게 미국 금리가 오르는 것과 발맞춰서 유럽 시장의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젠가 그젠가 프랑스 국채 금리가 이제 거의 플러스 권역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권역으로 들어갈 겁니다. 말씀드렸는데 어제 결국은 플러스 권역으로 들어와 버렸고요. 독일 10년 이게 우리 투자자들한테 엄청 아픔을 준 건데 어제 10BP가 올랐어요. 독일이? 하루에. 마이너스 0.233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0.6 이렇게 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스웨덴이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그래서 유럽 전역에 보니까 10년 물 기준으로 마이너스 금리는 딱 세 나라입니다.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인데 네덜란드 0.1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곧 어쩌면 플러스 권역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거의 독일과 스위스 어쩌면 올해 안에 유럽 전역에서 10년 물 기준으로 마이너스 금리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는 유럽 쪽에 국채 금리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마 미 국채 관련해서는 우리 또 잠시 후에 등장하실 김일구 연구원님도 아마 뭔가 말씀을 좀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뉴스 3은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바로 광고 듣고 와서 김일구 연구원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ja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